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데 칠하는 게 아니고 안 칠해진 데 없이 다 칠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가시겠어요 아직 지금 옆머리 거긴 안 칠해졌잖아요 여기랑 지금 이거 있는 거 잔량까지 생각하셔야 하니까 일단 싹 덮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색이 딱 좋아서 이 색으로 어떻게든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네 일단 해보시고 안떼고 브라떼 진단체니까 안떼고 그거도 안떼고 그렇죠 그렇죠